안녕하세요 바다를 알아가는 섭입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원산도에 있는 저두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간 내비게이션 느낌으로 한번 포인트 소개를 해드릴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또 이쪽 오른쪽에도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좁지는 않아요 이 안에 보시면은 관광객 편의점이라고 있어요 간단한 생필품들을 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돼있는데 깔끔하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방파제 있는 화장실 치고는 화장실이 되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원산도 저두왕은 낚시를 제일 많이 하세요 여기도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진심을 합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이처럼 고령 원산도에 있는 저두왕을 인간 내비게이션 느낌으로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이러한 인간 내비게이션 정보는 낚시를 처음 하시거나 이곳을 처음 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경비도 아껴드리고 기분값도 아껴드리고 수고도 줄여드리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